진주의 75를 만든 칠리 샌 messy 여기 진주 씨 가면 안 돼 저 여기를... 한입에 다 먹으면 꼭 먹어야지! 아멘 다 먹어야지 먹으면 안 다 먹어야지 살이 많아 그리고 다 먹어야지 국물을 많이 먹었으면 정말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다. 이거 얼그레이 맛. 완전 맛있다. 이거 오렌지 맛? 응? 오렌지 맛이었어? 무슨 오렌지 맛이야 뽀또 맛이구만. 뽀또 맛이야. 어떡해. 여기 오렌지 맛이야. 우린 할 수 없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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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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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지금 씻고 나왔고. 이제 밥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 친구들이랑 먹다 남은 거 닭볶음탕이랑 해서 같이 먹으려고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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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당 충전 마저 할게요 여러분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여기 더보기란 정보에 남겨놓을게요 이거 마카롱 진짜 맛있어요 쫀쫀하고 필링도 진짜 다 맛있고 너무 맛있어요 적당히 달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7분에서 짐 내려놓고 편의점 가서 이것저것 불렀어요 정수는 오늘 안써와서 영원히 달라요 매일 마 licence 왜요.. 저렴한 소리빙은 인사운소 저는 아라엄이 First 의미와는 스톱마러 스톱마러 여러분 저 필라테스 하러 왔는데 오늘은 리포머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저 필라테스 하러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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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엽터가 스토리 하나를 붙 indicителем 오늘 터미프 입자가 터미닛 동영상은 obsession이를 hun주한다고 했었어요. 오늘은 빌리스타미닛IK 감사합니다. 깜빡했어 깜빡할까? 그냥 울지게 나는 자랑은 아이스크림을 넣었지만 그 맛을借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샀어요 그들은 정신의 정신을 지고 그들은 정신을 지고 한이 그들은 정신을 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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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